해방시켜줘야될거같아 너 천장 간다 으악! 아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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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헬기는 안돼 다 되는데 저 헬기는 안돼 아 나 저 헬기 너무 무서워 문이 하나 더 있어?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면 모르지 않을까? 아 이제 안걸린다 아 아 이제야 편안하네요 전쟁.. 전쟁 났는데 전쟁 났어 전쟁 났어 헬기 또 떴어 아씨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아저씨 가슴 더 섹시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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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어디 없나? 차가 어디 없나? 됐다 됐다 출발 출발 개 난리구나 내 난리야 그럼 내가 뭐를 해야되나 마이크 하나 뽀개고 아 여기 있네 그리고 빌보드 하나 더 뽀개고 빌보드 저기 있는거 아니야? 빌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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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차 빌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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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어디지? 무슨 차 말하는거지? 오 오드바이 이쁘게 생겼다 이거 한번 타볼까?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우투바이 짱기 없네 무슨 차를 하나 뽀개야 되는데 뭔 차를 뽀개야 되나 으어억! 저렇게 크게 폭발해? 저렇게나 크게? 아 결국 여기 왔네요 자 오늘 저스트커즈3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다 폭발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은 게임 만났네요 지원해주신 카르미네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